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번호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번호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은퇴 준비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노후 자금으로 10억원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정도면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노후가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월 투자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으로 5억원 내지 10억원 정도를 많이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피로자금 10억원 꿈의 액수 10억원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를 또 어느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 가야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30세인 경우 65세 시점에 노후피로자금 1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월 얼마를 투자하야만 할까요? 물론 투자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겠죠. 매년 3%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35년 420개월간 매월 135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야만 합니다. 5%일 때는요. 35년 420개월간 매월 88만원을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7%로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요. 35년간 420개월간 매월 56만원만 투자하면 되는데 정말로 투자 수익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총 투자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매년 3%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5억 6700만원이라고 하는 원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5% 투자 시에는 총 3억 6960만원이 필요합니다. 7% 투자 시에는 총 2억 3520만원이나 필요하겠죠. 일반인들이 1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35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내기도 힘들겠지만 35년 동안 투자 수익을 매년 5% 7% 꾸준하게 내기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노후자금 10억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투자금도 그렇지만 35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아주 쉽게 10억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으로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세부터 35년 동안 매월 53만 천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납부한다면 65세 시점에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은 10억원이 아니고요. 12억 4914만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합니다. 매월 53만 천원씩 35년 동안 420개월 납부를 한다면 현재 가치로 매월 154만 14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으로 환산한다면 185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현재 가치죠. 따라서 35년 뒤에 물가상승률 3% 가정시 65세 시점의 연금액은요. 매월 433만 7288원이고요. 매년 5205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시점의 기대요명 24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65세 시점의 12억 4914만원의 현재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53만 천원씩 420개월을 납부한다면 총 납입원금은 2억 232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65세 시점의 12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연평균 투자수익률로 환원한다면 연평균 8.1025%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50%를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매월 직접 내는 돈은 26만 5천5백원밖에 안됩니다. 420개월 동안 총 납부액은 1억 1151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이랬을 때 수익률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10.8237%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데 이처럼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노조금 10억 12억원은요. 적은 돈으로 그 다음에 투자수익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엄청난 수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 대신 연금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매월 179만원을 420개월 납부해야만 65세 시점에 12억 4914만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시이율 3.04%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국민연금은 53만 1000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무려 3.37배 적게 들여도 이 노조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50%를 지원 받다 보니까 22만 6500원만 내면 되다 보니 연금보험 대비해서 6.74배 적게 들여도 충분히 노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금보험을 가입했을 때 현재 공시이율이 아니라 더 낮은 이율,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매월 294만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65세 시점에 12억 4914만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53만 1000원 대비해서 5.54배나 더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50%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민연금 대비해서도 11.08배나 더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금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대비해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상품이 아닐 수가 없겠죠.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도 국민연금보다 적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또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시율이 변동되다 보니까 아니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수익률이 변동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은 어떻습니까? 투자수익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런데 65세 시점에 12억 4914만원 가지고는 노후생활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가 매월 154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으로 현재 가치를 2배 매월 308만원으로 올려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노후자금을 만들려면요. 연금보험 상품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금보험 가입할 돈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요. 남는 돈은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연금에게 현재 가치 구매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만큼 무조건 최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노후준비자금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반드시 연금을 가입하지 말고 편안하게 국민연금에 맡기고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다음 세대를 위한 플랜을 통해서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투자와 상속세 절세를 동시에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노후자금 10억원, 20억원, 30억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돈과 투자수익률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누구나 아무나 쉽게 적은 돈으로 투자수익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